이거 가서 해놓고 확인시키고 대화할게요. 53차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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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으로 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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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왜 이거 안 지나가면 차가 나가는데 이걸로 나가? 안 맞춘 놀이터도 있고. 에이, 그런데. 검색. 네, 네, 네. 검색 플레이. 전체 안 맞춘 건 줄 아지? 아니, 맞춘다고 왜 절반씩 나눈 건데. 내가 그랬잖아. 거기 차가 있어서 후진하는 차가 있을까봐. 이쪽, 이쪽으로 이렇게 붙여라 간다고. 검색하면. 그러면 이따 연구소 오면은, 여기 조정할게요. 아, 조정을 해. 다각 조정하고, 영역을 좁혀주면 되잖아. 그래, 좁히든가, 넓히든가. 아, 저희도 가면 되죠. 연구소 오면 24시간 해? 됐어. 안 먹어. 오. 오.